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.. 없나보네.. 까비 이번엔 모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.. 이거 B 뭐야 이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아 까비요 눈 안 가야겠다 어 공갈게요 도와줘 가봉 아아 아아 종순아잇니? 아아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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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 익히세요 그냥 어그를 끌어줄게요 낚시에요 한 명 보내요 그냥 못보면 제가 어그를 끌어줄게요 아 온다 되게 되게 갈게요 형님 제가 먼저 갈게요 삥 아 이래 씨 미션 시즌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다 뺐다 저거 오른쪽 눈조심 검조심하고 뭐야 충 충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 밀렸죠? 밀렸어요? 네 밀렸어요 저 뺐어요 네 밀렸어요 가복 어 일배로 빠지게 그냥 모시면 돼요 네 밀렸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밀렸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액정 네 밀렸어요 대게 바로 까짐 내, 바로 까짐 적배통 나 삥 뭔 삥야 어 삥 적배통 맞다 어? 어 이게? 아 스나 맞았네 에라이씨 와 백업 원샷 형 가야지 고고 반 어? 아까 그 사람인데? 1대1? 네 보여줘 형 acontec 미만 마루작원 천장장거래요 뭐야 좌우렉 좌우렉 전장없어요 마루에서 폭, 폭, 접수해서도 날아오고 오케이, 마라 하나 있잖아 박스 열심히 하고 얘네 마루 대기 하거든요? 대기 대기 오케이, 나 이거 삥 있거든 삥 2개 오케이, 바래고 아 뭐야, 뭘 레기 컷, 적빼 하나도 있어 적빼, 적빼 있어 적빼 뭐야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쌤 쌤 쌤 나이스 아래 갈고, 아래 갈고 엄청 오리라고? 중 있어요 중 중 쓰나 있어요 형님 쌤 안 먹었잖아, 쌤 안 먹었잖아 응 나 쌤 먹고 간 줄 알았네 삼걸, 삼걸 중 있어요 형님 중 둘 쓰나, 쓰나, 쓰나 우리 팀 어디지? 울베 울베 아 가베 미터길 미터길 아니 형님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미터길 너무 안 쫓혀주네 아니 형님 미터길 너무 안 쫓혀주네 아니 형 맞아? 쌤을 떨궜잖아 중에 미터길 해줘 고양이 미터길 죽어라 죽어 먹으러 갈게요 피 많은 사람을 가져와야 돼 형들 고고 가줘 아 둘다 영역 진짜 쌤 쌤 쌤 쌤 쌤 쌤 쌤 괴피 모르는거 네 중조심어공 스나이요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그거 보면 될거에요 봐줄게요 잠깐만요 어 그 박스 박스 3m 박스 3m 박스 수납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3m 박스일거에요 점프샵 조심 3거리 3거리 오른쪽 와 가비 2 5 5 2 Esc 1 180